오늘은 경남 여성 봉사단 우리 이수진 회장님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흔들만 보면 제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봉사단이 주 어떤 봉사를 좀 위주로 하나요? 오늘 창단시기 이전에 제가 이렇게 5년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그들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는 설거지 봉사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봉사가 아니라 몸으로 직접 하는 봉사들도 많이 하시는 거네요? 네 저희가 회비를 만원밖에 안 내기 때문에 더 만원으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즐기고 하면서 노력 공사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좋은 점은 같이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봉사하면 보통 청소를 한다든지 주변 이런 걸 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깨끗해졌어요. 우리 삶이 그만큼 높아진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커오는 어린이들이에요. 아 진짜 의미 있다. 저희는 일단 봉사를 하고자 하면 첫째 우리 기존 있는 회원이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면 임원회의에 올려서 100% 봉사를 하러 먼저 오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 일을 최고선으로 하고 조금씩은 하루에서 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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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해군 여러분의 소중한 한걸음 한걸음을 봉사로 함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일단 협약 하러 나눠 donated 정면에 카메라를 봐주시고 기름 사진 촬영을 간단히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일이든 달려봐도 어떤 일이든 훌륭이 되어왔습니다. 오늘 창단식에 창원시 소성공인 연합회와 함께하는 것도 저희들의 작은 나눔이 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시작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 달여간에 많은 회원들이 입회를 하게 되었고 준비하는 데 다소 구성하는 점이 많습니다만 마음만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따뜻함이 깊이 되어있습니다. 창원시 소성공인연합회 신상뉴 회장님의 회원님들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협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또 감사하다고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남 여성공사단 회원 여러분 그대들이 일정해주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 한 달여간 하루 한두 시간을 자면서도 우리 회원님들이 손잡아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위로의 문자에 피곤한 줄 모르고 오늘 얘기까지 왔습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 식구가 14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멋진 회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사랑의 박수 큰 귀 한 번 채워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감동과 보람의 순간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뇌의 기빈 여러분 경남 여성공사단 회원 여러분 같이 하여주신 뇌의 창단 시기 그룹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원시 장학생입니다.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기술이 나올 때 폭우가 쏟아졌는데 막상 행사가 시작되니까 비가 이렇게 그쳐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창원봉사단의 이 사람들의 향기가 창원 구석구석 말리말리 퍼져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나루고자 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향기야말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 지역을 살만한 동네 가치 있는 동네로 애싸여주신 사랑하는 김진희 경남 여성공사단 당초에는 한 60여명 창원에 계신 여성들만 가지고 창원 여성공사단을 발족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이수진 회장님께서 30여년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경남 각 지역의 여성공사를 해오신 분들이 왜 창원만 하느냐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다 해서 경남 여성공사단으로 오늘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강정숙 이사님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록배 경남 여성공사단 이사 강정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역시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오늘 그 상품권 우리 어시당에서 다 사용하기 기념사진 촬영 간단히 갖겠습니다. 상태 앞에 보여주시고요. 이것도 오늘 많다 역시 많다. 다 사용해라. 항상 아름다운 미소로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일지 저희들도 궁금하거든요. 이수진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주영 부회장님 공사를 할 것을 약속드리는 의미로 크게 한 번 우리 인사 한 번 나눌까요? 자 촬영 1동 격례! 자 그리고 우리 공사단 여러분들 이 힘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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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한 번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많은 격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자 준비하면 약 한 번 해주세요. 아자 준비! 자 우리 경남 여성공사단은 늘 함께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겠습니다. 시작!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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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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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고맙습니다. 오늘 장 많이 받으세요. 아니요. 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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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정당 기회로 그래야. 고맙습니다! 중간 봉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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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은 환자를 사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실제 하는 게 너무 좋고 우리 다운들이 실제 몇 명 동네 상품을 정말 1,300간대의 행진을 사는데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역시 두고 8장 정도의 진력이 있는 것 같고 현재는 행사에서 경남여성공사단이 없으면 이 행사 좀 어렵지 않았나 우리 경남여성공사단 파이팅! 파이팅! 경남여성공사단 파이팅! 2,300간대의 행사 가입하자 2,300간대의 행사 파이팅! 거기에 이렇게 진짜 고마워 죽음 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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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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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